소리나는 책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보게 된다.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는 사람부터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사람, 돈 빌려달라는 사람까지 있다. 1년 넘게 비슷한 일을 겪다 보니 진석은 그런 일에 둔감해졌다. 그런데 얼마 전 특이한 손님 하나가 등장했다. 특별히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경계심이 드는 사람이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 손님인데 항상 리트리버 종의 개를 데리고 다녔다. 리트리버의 이름은 순돌이. 녀석의 목에는 덩치에 안 맞게 앙증맞은 방울 한 개가 달려있었다. 짤랑거리는 방울 소리 덕에 그들이 편의점에 나타나면 진석은 곧장 알아챘다. 순한 녀석이긴 하지만 개에 대한 공포가 유난히 큰 진석으로서는 항상 긴장 상태였다. 아주머니는 매번 즉석 요리를 잔뜩 사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순돌이 자랑을 했다. 우리 순돌이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한참을 떠들다 가곤 했다. 헌데 특이한 건 뭔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웃거나 즐거운 표정일 텐데 아주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무뚝뚝하게 그지없는 얼굴에 옷차림은 초라하게 이를 때였고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도 군데에 군데에 비어있었다. 강아지 밥은 제대로 챙겨줄까 걱정이 들 정도로 궁핍한 차림이었다. 어? 그러고 보니 요즘에 그분 안 보이네? 거의 매일 편의점에 들르던 순돌이와 아주머니가 벌써 일주일째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나? 늘 오던 손님이 안 보이니 궁금증이 들었다. 어? 상품 진열대를 정리하던 진석은 뒤에서 들리는 방울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 뭐야? 아주머니 없이 순돌이 혼자 가게 안에 들어와 카운터 앞에 얌전히 앉았다. 왜 너 혼자야? 아주머니는? 평소 개를 무서워하던 진석이지만 자주 접하다 보니 순돌이만큼은 두려움이 일지 않았다. 진석은 순돌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어? 목에 바구니를 메고 왔네? 진석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순돌이가 컹 하고 짖으며 바닥에 엎드렸다. 알았어. 어디 보자. 진석은 바구니 안을 확인했다. 안에는 돈과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순돌이만 보냅니다. 알아서 물건 좀 넣어주세요. 흠... 진석은 이렇게 물건을 팔아도 되나 잠시 고민했지만 어느새 그의 발길은 즉석 요리 코너로 향했다. 그 후로도 가끔 순돌이는 혼자 가게에 들러 쇼핑을 하고 갔다. 어... 요즘엔 순돌이도 안 보이네. 혹시 시간대를 바꿔서 오나? 진석은 앞타임 근무자인 알바생 누나에게 물어봤지만 그녀는 순돌이와 아주머니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다. 아...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아주머니가 몸이 안 좋다 그랬잖아. 휴... 내가 다 심란하네. 그로부터 얼마 후 방울소리와 함께 순돌이가 들어왔다. 어... 순돌이 왔구나! 진석은 너무 기쁘고 반가워 한 걸음에 순돌이에게 향했다. 순돌이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얌전히 바닥에 엎드려 진석을 바라보았다. 진석이 바구니 안을 확인하니 돈은 없이 달랑 메모 한 장만 들어있었다. 순돌이가 편의점에 도착할 쯤엔 생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뒷일을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진석은 발을 동동 구르다 근처에 사는 친구를 불러내 편의점을 맡겼다. 그리고 순돌이를 앞장세워 아주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순돌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편의점에서 멀지 않은 주택가에 들어섰다. 그리고 골목 안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방에 멈춰 섰다. 진석은 주소를 확인해 구조대를 부른 후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구조대가 도착하고 아주머니는 들것에 실려 이송되었다. 아들이니? 구조대원의 물음에 진석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순돌이와 단둘이 지하 단칸방에 살았던 아주머니의 이름은 조말수. 나이는 52세에 남편도 자식도 없고 연락닿는 친인척도 없다고 했다.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사람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무영고자로 처리될 상황이었다. 아,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날 떠올리고 부탁까지 했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진석은 그동안 알바로 모아두었던 돈을 탁탁 털어 약식 장례를 치르고 동네 뒷산에 유골가루를 뿌려주었다.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돌아온 진석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순돌이는 어쩌지? 진석도 취업을 못해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알바를 하는 형편이라 선뜻 순돌이를 막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이 들었던 터라 시설을 보내자니 눈에 밟혔다. 순돌아, 그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날 쳐다보면 어떡하니? 결국 진석은 부모님과 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돌이를 집으로 들였다. 다행히 오래된 한옥주택인 그의 집에는 작은 마당이 있어 키우는데 무리는 없었다. 처음에는 털 날린다, 너무 커서 무섭다 하며 순돌이를 거부했던 가족들은 곧 똘똘하고 순한 순돌이의 매력에 빠져버렸다. 오, 다행이다. 진석은 편의점 알바와 취업 공부를 하는 틈틈이 순돌이와 시간을 보냈다. 같이 산책도 하고 장난도 치고 점점 친밀한 관계가 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함께 공원 산책을 가려고 목줄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순돌이가 마당에 들어누어 몸을 비벼댔다. 처음 보는 행동이었다. 왜 그래, 순돌아? 바닥을 뒹구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순돌이를 보며 진석은 당황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친구에게 물어봐도 순돌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순돌아, 어디 아픈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순돌이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인 듯 계속 몸을 뒤척이며 앞발로 목 부근을 잡아챘다. 순돌이 목에 달린 방울이 사정없이 울려댔다. 아, 방울! 방울이 답답해서 그래? 진석은 순돌이 목에 달린 방울을 떼어주었다. 이제 됐지? 순돌이는 진석의 손에 들린 방울을 코로 킁킁 밀어냈다. 진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이리저리 방울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툭 그의 손에서 방울이 떨어지고 댕강 반으로 갈라졌다. 동시에 방울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메모가 튕겨나왔다. 진석은 메모를 집어 펼쳐보았다. 우리 순돌이를 거두어주셨군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 순돌이를 거둬준 당신에게 남깁니다. 메모 마지막에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진석은 어안이 벙벙한 기분으로 전화를 걸었다. 얼마 후 진석과 마주한 변호사는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조사장님은 생전에도 특이한 행보를 일삼으시더니 돌아가실 때도 기대를 쳐버리지 않는군요. 변호사는 방울 속 메모가 유언장의 효력을 갖는다며 절차를 밟아 상속을 진행했다. 그녀가 남긴 돈은 30억 변호사는 너터로 숨을 지으며 진석에게 덧붙였다. 조 사장님이 평생 식당 운영해서 모은 돈입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는지라 순돌이를 아들같이 여겼는데 그래도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았다니 기쁘군요. 갑자기 엄청난 돈이 생겼지만 진석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알바를 하며 공부를 하고 순돌이와 산책을 하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동안 한 번도 갖지 못한 꿈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직업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진석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SUSCRÍBETE